코모도 코모도 온라인 전용 러브 티셔츠와 면수판 캐럿핏 팬츠 출시 신세계 톰보이의 남성복 브랜드 코모도가 21 브랜드의 인기 디자인 러브 레터링을 적용해 만든 티셔츠를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출시했다. 특히 이 제품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공식 온라인몰 SI 빌리지에서만 판매된다. 러브 레터링 디자인은 뉴욕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커티스 굴렉이 직접 그린 작품으로 코모도와의 협업을 통해 러브 니트, 러브 티셔츠로 제작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 겨울 출시한 러브 니트는 재생산 물량까지 총 1500장이 완판됐으며 올해 초 선보인 오버사이즈 러브 반팔 티셔츠도 출시 한 달 만에 약 90%의 판매율을 보이며 재생산에 들어간 상태다. 두 시즌에 걸쳐 브랜드의 매출을 견인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간편하게 쇼핑을 하고자 하는 온라인 쇼핑족을 겨냥해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전용 러브 티셔츠는 기존의 오버사이즈 티셔츠에 비해 더 얇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한여름에 입기 좋게 제작됐다. 남녀 공용 디자인으로 사이즈도 다양화해 커플룩을 연출하기에도 좋다. 화이트, 블랙, 그레이, 네이비, 레드, 카키 총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티셔츠 색상에 따라 러브 레터링이 각기 다른 색으로 표현돼 더 감각적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다. 가격은 49,000원이다. 러브 티셔츠와 함께 입기 좋은 면습한 캐롯 핏 팬츠도 여성용 사이즈를 SI 빌리지에서만 단독 판매한다. 블랙, 네이비, 그레이, 머스터드, 베이지 등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신축성이 좋아 일상에서 편하게 착용하기 좋다. 이에 대해 박기범 코모도 디자인 실장은 2에서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쉽고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패션 업체들이 앞다퉈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온라인 전용 상품은 브랜드 자체 온라인몰이 신규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은 브랜드 자체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